학창 시절에도 저희는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먹었으니까 막창 시켜놓고 뭐 먹긴 먹었죠. 이거 저거 시킬 때 껴서 배달입니다. 여기 뭐 힌트인가 봐요. 33살 신당동 배달 전문 35억. 35억. 벌써 33살에 35억을 버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떡볶이 원조집 맞은편. 보통 신당동 골목에서 원조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니 댁. 여기가 배달 전문이라고 했거든요. 매장이 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맞은편이면 이 집하고 저쪽. 저기도 조그만한 떡볶이집이 하나 있는데. 아 저긴가 보다. 저긴가 보다. 아 여기 배달. 맞네 배달 전문점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을 많이 버신 분. 매장을 찾아왔는데. 여기서 이렇게까지 돈을... 여기가 혹시 33살에 35억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표님이 하시는 떡볶이집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대표님이세요? 아, 선생님 지금 안 계세요 많이 번다는 게 약간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우리 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그 젊은 선생님이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큐트 아니, 그럼 우리가 우세가 좋아하는 포스기 확인하는 타임으로 한번 가져볼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요. 포스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제일 중요한 포스기를 확인해 드릴 건데 저희가 실제로 매출을 취할 겁니다. 상단에 보시면 3월달 총 매출이 나와 있고요. 이게 플랫폼 하나 거였네요? 네, 그렇죠. 그거는 플랫폼 하나 거고 3월달 총 매출이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4월달 얼마예요,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얼마예요, 얼마예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3월 한 달 동안 6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야, 대단하시네. 한 달에 6천만 원 나오려면 떡볶이 몇 개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월에 맞은 손님 객수가 3천분이 넘으세요. 3천분? 네네. 6월이 지금까지 거의 3천 8백, 4천 가까이 나왔네요. 대단하시네. 이야, 진짜 많이 판다. 4천만 원입니다. 떡볶이 팔아서 돈을 얼마나 벌냐고, 얼마나 남냐고 이런 소리 사실 엄청 많이 들었어요. 남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부터 제 집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게스트룸이에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손님들이 오늘은 그래도 좀 편하게 주무시다 가시라고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림을 좀 좋아하는데 실제로 이 그림은 제 지인분이세요. 제가 구입한 가격은 500만 원인데 2년 안에 적어도 한 10배 정도는 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되게 빕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부엌으로 봐보실 건데 이 테이블은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하는 명품 가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의자도 하나당 300만 원이 넘는 의자고요. 여기 위에 조명이 한 3개 합해서 한 750만 원 정도 하는 조명이고. 그리고 거실로 이제 가시면은 제 집에서 가장 고가의 물건인데 스피커입니다. 프랑스에서 온 스피커인데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스피커고요. 심해가 또 노래 감상이기도 해서 그런 저런 스피커를 한번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지점 매출이고요. 좀 잘 나오는 매장들 얼마나 나왔는지 제일 안 나오는 매장들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팔지만 항상 단정한 깔끔한 외모로 계속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상 멀끔한 모습으로 최대한 다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배달이 좀 많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좀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편하게 가져가시라고. 저희가 좀 기사님들을 좀 배려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간식통은 기사님들 드시라고.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기사님들이 좀 되게 하시면서 맛있게 드시면서. 급하시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드리면은 좀 이렇게 좀 침착하실 수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좀 안전하게. 그렇죠. 물건이 쏟아지지 않고 이렇게 좀 잘 해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약간 뇌물인 거죠. 네, 저희 좀 저희 걸 좀 잘 부탁드린다 이런. 근데 사실 이런 거 하나로 기사님들 기분 좋아지시거든요. 맞습니다. 직접 먹어봐야죠. 먹어볼까요? 네. 직접 하신다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사실 엄청 많았죠. 그리고 뭐 떡볶이 파는 게 뭐가 어렵다고 다들 무시하기 바쁘고. 어금니가 그냥 없을 때까지 꽉 깨물면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고요. 내 꿈을 정말 이뤄내야만 내가 진짜 증명할 수 있구나. 떡볶이로서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게 제 꿈이죠, 사실은. 아, 이게 양이 너무 많은데. 아니, 양이. 아니, 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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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떡볶이.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20대 분들 사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로제. 로제 떡볶이. 맛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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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면이 맛있네.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저는 원래 체육대학을 나왔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난 트레이너 했었다가 떡볶이를 원래 좋아했어서 떡볶이 집을 창업을 한 거예요. 아니, 근데 원래 요리를 하던 사람도 아닌데 레시피를 본인이 직접 개발한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다 개발한 거예요. 어린이부터 이제 노인분까지 이제 무리 없이 드실 만한 떡볶이를 제가 옛날에 개발을 한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다 이거 넣어볼까? 저거 넣어볼까? 이런 시도들을 그냥 무한 반복하면은 사실 나와요. 실제로 저는 방에다가 뭐 고춧가루 여러 개, 설탕 여러 개 이런 것들이 그냥 엄청 있었어요. 수 개월 동안. 그럼 과연 우리 떡볶이의 비결은 뭐냐?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종류의 설탕이 최소 세 가지 이상에 들어갔다는 점. 그렇게 해서 만들어낼 레시피가 지금 떡볶이의 그 레시피입니다. 그냥 이거보다 많이 받는 유명한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전혀 솜색이 없어요 맛이. 그건 확실해요. 맞아요. 뒤에 보면 로제떡볶이 위에 로제떡볶이 원조라고 되거든요?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가 아무리 신당동이고 여기저기 다 자기가 원조라고 하는 곳입니다. 어떻게 여기가 로제떡볶이 원조예요? 어떻게 여기가 로제떡볶이 원조예요. 또 뻥치려고. 실제로 제가 원조라고 우기진 않겠습니다만 제가 2014년부터 저 로제떡볶이를 실제로 팔고 있었어요. 이걸 그대로. 그 전에 없었냐는 거죠, 로제떡볶이가? 그 전에는 없었죠. 누가 개발했는데? 제가 개발했죠. 여성의 팬덤을 확보하면 떡볶이는 알아서 팔리겠네? 여성분들 하면서 뭔가 파스터를 좋아한다는 인식이 저한테는 강했어요. 그 메뉴는 오로지 여성분들을 타겟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메뉴입니다. 내가 고민했거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자른 이유가 있어요? 여성분들은 입이 보다 작으시잖아요. 그래서 한 입에 깔끔하게 드시라고 저희가 이렇게 저희만의 색깔로 준비를 한 겁니다. 제가 아까 수저 가져올 때 왜 수저가 이걸로 되어있나 의아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자분들 떡볶이 드실 때 이거 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이거 하시라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배려하신 거냐? 네, 정확하게 여성분들 머리를 묶고 맘 편하게 드시라고 여성분들을 좀 꼬신다는 마음으로 제가 장사를 시작하면 고객을 내가 유혹한다. 그래서 지금은 머리끈도 드리기도 하면서 배려가 담긴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4에서 얼마입니까? 총 가격이 2만 7,800원입니다. 이런 진수성찬이 2만 7,800원이네요. 진짜로? 네네. 그리고 저희가 떡볶이 다운 걸 추구하고 있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떡볶이 한 그릇에 14,000원, 2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900원 그다음에 이거보다 양 많은 게 6,900원. 근데 이게 돈을 많이 벌려면 가격이 싸니까 진짜 많이 팔아야 되잖아. 그건 맞는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손님을 유혹하기 위한 메뉴고 김밥이랑 순대랑 튀김을 먹으면 사실 총 한 17,0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저희가 소비자들이 쉽게 유혹할 수 있는 메뉴를 호킹을 하는 거고 일단 들어오면 다른 것도 시키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를 좀 네, 밀고 있습니다. 여기 뭐가 와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봐봐. 이거 뭐야? 이게 지금 모니터에 쪽지들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표로서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이 와 있고 그리고 스케줄 뭐 이런 게 적당히 많고 네, 맞습니다. 리뷰도 쪽지로 확인을 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여기 앉아서 사실 많이 하는 일은 전 지점 리뷰를 제가 직접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좋으셨는지 어떤 부분이 이제 마음에 안 드셨는지를 파악을 하고 빠른 답변을 드리는 게 네, 저는 장사가 달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번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답변을 달고 있습니다. 위기는 없을 위기? 위기는 뭐 정말 많았는데 그냥 동업이 깨졌을 때가 제일 큰 위기였죠. 어린 나이에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으니까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제 멘탈이 이제 완전 무너졌던 거죠. 제가 더 이상 하기 싫은 상태가 와버렸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저를 포함한 정말 친했던 친구들 세 명이 동시에 시작을 했고 2년도 안 돼서 그 동업이 깨졌습니다.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이 역할을 하고 나는 이 역할을 하고 너는 이 역할을 하고 분배를 했지만 막상 장사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런 역할이 뭔가 조금 흐려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신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동업이 끝나게 된 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 집안은 부도가 난 집안이고 달동네 밑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고 집에 물려받을 재산이 1원도 없는 그런 집안입니다. 제가 창업을 했을 때 그냥 사무실도 있지 않을 법한 그런 상가의 지하였어요. 가게에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했고 2015년 한여름에 지하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장사했습니다. 이유는 전기세가 아까워서 진짜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았었고 계속 견디고 이겨내고 그렇게 좀 성숙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건실하시다. 건실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 같아. 열심히 사시는 분 같고 밝고 유쾌해서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함께하면서 느꼈던 성공 비결을 우재 씨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래도 정면돌파 정면돌파 왜냐면 시작도 강남 서초동에서 시작을 해버리고 지금도 원존집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시작을 해버리고 그것마저도 그냥 정면돌파를 해버려서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직진해버리는 이 뭐랄까 포부라고 해야 되나 이게 아마 성공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공 비결은 솔직함이 아닌가 진심을 담은 솔직함 가격을 소비자가 원재료값이나 이런 걸 다 알고 알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솔직하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을 낮출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본인 마진을 줄여서라도 고객한테 싸게 서비스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는 그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대박 나시고 진짜 해외에도 멋지게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계로 뻗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에서 꼭 한번 시켜먹고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과자 떡볶이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과자 떡볶이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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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